하하하하 아니 네가 좀 정리해라 네가 좀 정리해라 이거 어떻게 하지? 괜히 확인했네 그냥 싸놓고 이거 원래 이렇게 한 번에 뜯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거 뜯어가지고 이거 넣어봐 아이씨 야 이거 이거다 이거 어디 넣어 야 그래도 선배님이 하네 이거 또 잘나갔잖아 술인지하고 마시지 말고 내가 술인지 잘해요 아빠가 이제 그만 끝나잖아 오오오오 진짜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쁜 사람은 아닌데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나도 알아요 진짜 진짜 아 근데 이거 다 끝나면 뭐해? 쓰레기 버리면서 룽지 산책 나가고 그래? 산책 몇 분씩 아니니? 15분? 산책 코스를 한번 내가 한번 딱 저문 걸었어 한번 쫙 한번 볼게 니가 어떻게 산책을 하고 있나 가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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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화를 대화만 하시네 걔가 흥부시켜주잖아요 혼자 다 들었어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카메라 돌잖아요 어 여기 안에 박스 왼쪽이고 비닐은 저기 오른쪽 안에 있어 진짜 저건 아파다 아 불리지 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